자 그래서 지호가 VM 뭐였지? 3 VM 3이구나 오케이 지호 대신이 했구요 오케이 찰나 승인다 맞나? 매칭하다가? 네 자 그래서 GUM이죠 GUM 오케이 그 다음에 GOAT 어떻게 쓰면 되죠? G-O-A O-A 그러면 O-A가 무슨 소리 내죠? O-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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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죠 O-A는 O-A 그럼 이건 뭐지? VOT VOT 이거는 COAT COAT 되겠죠 GOAT 오케이 그 다음에 햄은 햄이죠 햄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말은 HORSE 어떻게 쓰면 되죠? H-O-R-N H-O-R-N H-O-R-S H-O-R-S 하면 되겠죠? H-O-R-S 오케이 HORSE 그 다음에 이구아나 이구아나 어떻게 쓰면 되죠? H-O-R-S I-O-R-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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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IR이 무슨 소리 내죠? R-O-R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뭐죠? B-O-R-S B-O-R-S G-O-R-S 그 다음에 H-E-R-S H-E-N 그러면 H-E-N이야 H-E-N이야 H-E-N 곤충은 인세트 어떻게 쓰면 되죠 그쵸 인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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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k 잉크죠 i n k죠 그 다음 게이트 g a d e a가 무슨 소리 했죠 get a가 a 됐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쓰면 되죠 i g e o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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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음식을 도와줘요 그 다음에 야구모자는 캡이라 그러죠 오케이 잘했습니다 수고했고요 안녕하세용